안녕하십니까 항공기 성청입니다. 2022년 8월 25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서해 중부해상과 인천, 경기 서해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구름은 강원, 충청, 경상내륙에 1500피트 미만의 구름이 관측되고 있고, 시정은 새벽 동안 있었던 안개로 인해 전라권 내륙에서 1km의 시정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해상 중심으로 15노트 내외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서 강수로 인해 시정이 5km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착빙은 10,000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없겠으며, 난류는 2,000피트 내외의 고도에서 오후까지 서해 중부해상 중심으로 보통 난류가 있겠고, 저녁부터는 서해 남부해상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부 북부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밤에는 전북 북부와 경부권 남부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3,000피트 구름이 있겠고,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3,000피트와 1,000피트 내외의 다층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1,500피트 미만의 낮은 구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상과 서해안 중심으로 15노트 내외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